이 영상은 19년도 11월 5일 작업방송 영상 편집본입니다 성형만님께서 셔츠 입고 일하시니까 뭔가 격식을 갖춰 작업하는 느낌이네요 저 언제나 만화를 대할 때 제 마음가짐입니다 원래 셔츠 입어? 셔츠 입고 해? 아니야 아니야 세입잖아 원래 구라치다 걸리면 피보는 거 안 배웠냐? 어이가 없네 내가 나 학교에서 퇴근하고 바로 와가지고 바로 와서 바로 퇴근 오늘 오늘은 그 교수룩이에요 교수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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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안경줄에 교수룩 교수는 여기 있잖아 프로페스 아이스 제가 만화가 형들 중에서 제일 위트넘치고 재밌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이 이말년 주호민 주호.. 형이 주호민이지? 어떻게 이말년 주호민을 헷갈리라 어... 둘 다 이제 대만이 되고 있어서 상관없어 주호.. 많이 빠졌더라 나도 지금 나 탈모 장난 아니에요 아니요 풍성하잖아 아니요 나 지금 탈모 진행 중입니다 엠자 보고 있어 엠자 마구 빠지고 있어 엠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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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이렇게 있으니까 참 정신 혼미하네요 어이가 없네 내가 성형만님께서 이제 돈 더 벌 필요도 없으신 만화 재벌 주폴 작가님도 저렇게 열심히 작업하시는데 저도 열정 해야겠네요 아니요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야 돈을 더 벌 필요가 없는 응 뭐 그거 때문에 창작 활동을 안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 같아 이거는 왜 잘못됐냐면 갑자기 정답만 하고 있죠 지금? 마이크 없어 아니 아니 아니요 그 잘못된 아 이거 진짜 이상하잖아 그래 봐봐 어 이씨 마숨도 안 끝났어? 진짜 짱이다 쉬엄쉬엄해 쉬엄쉬엄해 아이고 내일 혀 내일 내일 혀 아이고 내일 혀 아 진짜 뭐랄 말 비용을 울러우는 겨우 하자고 밥이나 와 쌀이나 와 짜증나 쌀은 나온디야 아